자 그러면 요거 부음 은음 자음 모음 이 자음은 뭐냐면 은음 ㄺ ㄴ ㄷ ㄹ ㅁ ㅇ ㅇ ㅈ ㅑㅏ ㄱ ㅜ 이렇게 14개 자음이 있어요 이 자음 가지고 또 모음 뭐가 있냐면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모음은 아, 야, 어,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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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단어를 만들 테니까 읽어보세요 저 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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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무어 코끄맛 잠깐만요 나라 네 다리 다리 로마 네 마부 네 바다 네 사자 네 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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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자 차 차 네 뭐예요 네 허리 이거는 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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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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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네 각도기 네 각도기 네 각도기 네 네 네 라인 락 모 모 모 손 야쿡 네 음 자 아 장 4 장 장 장 잣집 4 콩 4 탁치 탁자 탁자 학교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이중자음인데 이중자음이 뭐냐면 후암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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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피엔벳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거 티엥벨라 이중자음 어쨌든 티엥한의 이중자음은 뭐있냐면 끝에 맨 끝에 쓰는 이중자음은 이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이거 입고 네 다음에 아 이거 아까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이거 입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입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입고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소리내는 거는 이거는 기억 센 소리 스트롱 사운드 안타는 이거 소리가 이거 나와요 이거 소리 이것도 안타도 이거 소리 알타는 이거 소리 삼 이거는 이 소리 조금 세게 나와요 알타 알타 이거는 이 소리 할 할 할다 할 이건 이제 소리 이거는 앗 앗 앗 이거 소리는 다 디귿 소리 나와요 끝에는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이따 오빠 소리 응 잠깐만요 음 기다려 응 오케이 인 이삼 사 오 육 육 육 러 인 인 응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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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을 아 일 이삼 사 오 육 리을 비옥 네 이거 보여줄게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읽어봐요 이제 읽어봐요 읽어봐요 음 모 금 음 조금 세게 읽어야 돼 볶음 볶음 볶음밥 아 볶음 볶음밥 볶음밥 음 오케이 볶음밥 이건 이건 안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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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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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아 아 쌤 쌤 쌤 쌤 소리는 이거라고 안다 응 이 소리 소리는 이거에요 안다 인데 약간 좀 센 소리 안다 이렇게 조금 센 소리 약간 스트롱 사운드 스트롱 사운드 안다 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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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홍 홍 홍 홍 홍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참 밟기 아니 아니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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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도 약간 센 소리 소리는 이렇게 센 소리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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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소리가 나요 어려워 이건 조금 어려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산 응 삼 삼 삼 자 이거하고 차이 뭐예요? 이거하고 차이 뭐야? 이거하고 차이 뭐야? 넘버 3이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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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다 살다 끝 살다 영어로는 life 이런 거 삼 삼 아 송 삼 삼 삼 삼 세게 받으면 스트롱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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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차이 있어요 발음 그 다음에 아 sorry 다 응 뭐에요? 밟다 밟다 아니 이거 밟다 이거 얘가 잘못했어 어, 어, 만져. 이게 뭐야. 밟다. 응, 밟다. 밟다. 약간 밟다. 이거 발로 밟다. 무슨 얘기냐면, 발로 밟아. 밟았다. 발로? 밟어? 발, 발. 발. 자, 이거 뭐예요? 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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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으로. 발, 손. 발, 손, 발. 발. 해봤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밟다. 응, 이거. 이것도 발음은 밟다. 이렇게 돼.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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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밟다. 이것도 발음은? 오, 앗다. 이것도 소리가 조금 세게 나와요. 오, 앗다. 오, 앗다. 오, 앗다. 오, 앗다. 오, 앗다. 오, 앗다. 어, 발음.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 나중에, 가만히서 이거 쓸 수 있으면 한번. 오, 앗다. 오, 앗. 여기 서버. 아, 못 써요? 못 들어왔어? 오케이.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팅배 써줘요. 이거는 이중 모음. 이중 모음. 이중 모음은, 아, 그, 아, 이중 모음 나 조금 읽어줘야 돼. 왜냐면 나도 공부 좀 해야지. 잠깐만. 이거. 이거 읽어볼게요. 잠깐. 왜? 맥투나. 잠깐만. 티엥벳. 티엥벳이 한국어 이중 모음. 한국어 이중 모음은 11개가 안 돼요. 한국어 이중 모음은, 웅에 남 또이. 한국어 이중 모음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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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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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어. 워. 워. 위. 의. 의. 이렇게 있을 거 같아. 하나. 어. 오빠. 왜. 열 개. 열 갠가 열한 갠가 아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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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워. 위. 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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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어. 엥. 에어. э. 에어.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서 다이 이거 하이 이렇게 해 네 하이 아오 아오자이 할 때 아오? 아오 아오 오케이 아오 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유는 까오 문장할 때 이거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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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오이 문장 까오 이거는 소리 어떻게 나와요? 이거 소리 어떻게 돼요? 소리 까오 이렇게 까오 까 까오 까 까오 까 까오 까 이거는 이거는 음 아이 따이 손 손 손 이거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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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이 나무 네 나무 나무 오케이 오케이 나무 네 이거는 에어 에어 는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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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허리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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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라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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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ooked Fun 이거는요? 에유 이거 뉴? 뉴? 많다 많아요 뉴? 아니에요? 홍? 뭐 있어요? 안 돼요 통과 이거는 I A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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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하우가 지하우 선생님 지하우벤 아니에요 I A I A 아이 애 아이 에이 furious 아 네네네네네. 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아유 쏘리 쏘리 이거 아냐. 네네 이거 자오 야오 야오 야.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해. 이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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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요. 이해해요. 보태휴. 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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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다 보태휴. 아마 그 여기 이렇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 통과. 아 요. 요. 오케이. 뭐예요? 이유. 이유. 없어요? 이유. 몰라. 모르면 통과할게요. 뭐예요? 오와. 치우. 네?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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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알겠어. 이건 알겠어.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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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저는. 저녁. 저는. 이게. 이게. 또이. 이게 나. 나는. 네. 이거. 또이. 저녁. 저녁. 또는. 마늘. 또는. 갈릭. 아마. 이거 같기도 하고. 이게. 저녁. 오이. 또이. 또이. 네. 뭐예요? 또이. 이거 저녁. 된. 또이. 된. 네. 밤. 네. 저녁. 아니요. 아. 얘는 뭐예요? 아. 어. 어렵다.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요. 나중에. 어렵다. 오케이. 나중에 더 해요. 이건. 이거. 읽어봐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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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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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과자. 왜 잠깐만 잠깐만 니 음 니 뇌 이거 왜 왜에요 왜 아 이렇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건 왜 왜 이건 네 이건 우아 응 이건 두어 네 이건 구어 이건 우이 이건 구이 이건 우이 오케이 이건 우이 오케이 잘했어요 이번에는 음 중간에 이중모음 아까 했던 건데 아까 아까 했던 건데 이중모음 한번 이중모음 아니까 더 해요 아 음 음 뭐라고 써야 되나 백 요 요 뭐라고 읽어요 요 요 맞아요 요 요 객손 네 요 객손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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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üzä 요 네 아 음 güien 손 bên Stay tay tay 네 tay güien 손 scores 뵙舉 왼손 왼쪽 손 왼쪽 손 그리고 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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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흰색 흰색이 뭐냐면 짱 하얀색, 흰색 같은 말 하얀색 하얗다 하얀색 와우짱 잼 불무 빨강색 노랑색 하얀색 하얀색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중좌음. 퇴행한 이중좌음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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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뉴, 남깔, 남, 남두. 읽어봐요. 까마귀. 강하게 읽어야 돼요. 까마귀. 까마귀. 네, 오케이. 강하게. 까지. 네. 까마귀. 따라가다. 따라가다. 태오. 까마귀. 따라가다. 이건. 모보. 강하게 읽어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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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거는 네, 이거. 세다. 네, 좋아요. 이거는 조각 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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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각 이거는 조각 쪼 쪼 쪼 아, 이거 잘못됐어요. 달어각 다시 할게요. 조각 쪼 이건 단어 없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번에는 이중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한 번 더 갑니다. 음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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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자음은 강하게, 세게 발음해야죠. 떡국. 발리. 이건 발리라니까. 강하게. 발리. 발리 아니, 강하게. 떡국처럼. 떡국. 아까 뽀뽀이라고 발음했잖아요. 뽀뽀. 발리. 이건 뭐예요? 바. 이건 뭐예요? 바. 똑같아? 아니에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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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뭐야? 반. 아니지. 얘 바라며. 빠. 이건 뭐야? 빤. 그렇지. 빨리 이렇게 해야지. 빨리. 강하게. 발이 아니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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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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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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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 туда. ное.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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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 쩌다. 소금. 소금 짜다. 짜 저. 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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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처음 이중자음은 강하게 소리 강한 소리 강하게 소리 내서요 강하다 strong sound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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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먼저 오빠는 많지? 몰라 홍비해 홍비해 이거는 한국어에는 이거 없어요 아 없어 이거 한국어는 없어 피임뱃은 이렇게 있는데 닝 홍 눙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는 없어요 홍 네 없어요 이런 다 이렇게 쓰지 않아 이중자음 이중모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음 오빠 거하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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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하고 어려운 어려운 이거 이거 뭐예요? 빼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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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쏟 쏟다 빵 쏟다 쏟다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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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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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많지 않은데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오케이. 합격. 잘 읽었어요. 오케이. 다음에는 그냥 두 까오 문장 공부해요. 다음에는. 오케이. 싸오. 싸오.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충탁 고태호 아, 뚜 앤 까오. 아, 엠 고태 독 탱한. 베리 굿. 아, 네. 아, 오케이. 노 플라블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목분 남았어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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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어요. 네. 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Celei Jeff.